10편 91편에서 102편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무명의 시인과 다윗입니다. 10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이자 저자미상의 예배시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답답함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해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고민은 10편 37편과 73편의 시인과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편 92편의 시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끝을 알기에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겁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0편 92편 7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가리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인에게는 의인으로서 당하는 모든 수치와 그로 인한 한숨과 눈물이 감추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의인이 받을 복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요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인은 번영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을 비유로 들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복을 주심을 노래합니다. 아기는 풀같이 시들어 사라지겠지만 의인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번성하는 종려나무 같고 곧고 아름답게 높이 자라는 백향목같이 견고하게 성장할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들이 요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것을 노래합니다. 10편 92편 12절에 나온 종려나무는 야작과에 속하는 상록수를 말합니다. 3미터에서 10미터 되는 종려나무는 뿌리가 깊이 뻗어나감으로 사막성 기후에도 잘 자라며 나무는 건축용으로 풍성한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종려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넓어 사막을 여행하는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곱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종려나무는 외형 때문에 영광,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 평화 등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사용하며 성전 벽을 장식할 때도 그림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이후 게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을 찬양할 때도 종려나무가 쓰일 것입니다.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수로 주로 레바논 지역에서 자랍니다. 백향목은 높이 약 40미터, 둘레가 10미터가 될 만큼 거대한 나무로 곱고 단단한 목질로 인해 최고급 건축 자재로 쓰입니다. 백향목은 다윗과 솔로몬이 두로에서 수입하여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백향목은 힘과 장엄함, 영광, 이스라엘의 번영, 의인의 번성 등을 상징할 때 사용되지만 때로는 교만과 사치를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한편 성경에서 경결예식에 사용한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과는 다른 수정으로 추정됩니다. 10편 96편은 저자미상의 제왕시로 메시아 예언시의 성격을 가진 시입니다. 10편 96편에서 시인은 첫 문장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는 10편 96편 외에 10편 98편과 149편이 더 있습니다. 10편 96편은 역대상 16장의 다윗의 시와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편 97편도 저자미상의 제왕시로 메시아 예언시의 성격을 가진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 통치의 핵심은 이 10편에 기록된 대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할 것을 말하며 특히 공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0편 98편도 저자미상의 제왕시로 메시아 예언시의 성격을 가진 시입니다. 시인은 세상을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팔과 호각과 수금과 음성으로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10편 98편은 앞에 96편 97편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 세 편의 시는 모두 찬송을 강조한다는 점,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특히 10편 98편에서는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이후에 메시아가 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행위입니다. 공의와 심판은 구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평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10편 99편도 저자미상의 제왕시로 메시아 예언시의 성격을 가진 시입니다. 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새샘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이름이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 10편 103편에서 106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가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과 무명의 시인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일을 불쌍히 여기는 분, 인생의 체질을 아시는 분, 그리고 인생의 근본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 먼지와도 같고 들의 꽃과도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면 쉽게 없어질 연약한 체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10편 103편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교회복을 위한 호세아의 호소도 다윗의 씨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사도 여호완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 또한 다윗의 씨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고백합니다. 10편 103편에서 경외하다라는 표현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는 창조주요, 주권자인 하나님에 대하여 피조물로서 두려워하다,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실존을 망각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의가 이어진다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피조물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10편 104편은 저자미상의 시입니다. 그러나 시의 시작과 끝이 103편과 거의 같기에 10편 104편은 다윗의 시로 추정됩니다. 10편 104편 역시 103편과 같이 앞뒤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찬양의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섭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잊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편 104편 5절과 24절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신 후 거의 모든 피조물을 땅과 관련 지으셨습니다. 이 시편에서도 바로 그 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신 것, 샘을 솟아나게 하신 것, 공중에 새가 깃들일 나무가 뿌리 내리게 하신 것, 그리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 것 등을 노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광명도 땅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 시인의 노래처럼 주께서 지혜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신 것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라 불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알렐루야로 발음합니다. 할렐루야는 예배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여호를 찬양하라고 북두두는 소리로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시편의 시작과 끝부분에 할렐루야를 사용한 시편을 특별히 할렐시라 부릅니다. 할렐시는 3대 명절 즉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6월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106편에서 시인은 또한 역사를 회고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끝없는 극률과 자비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지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국군대를 멸하신 사건,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불평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신 사건, 금송아지 우상으로 진멸될 위기에서 모세의 중고기도로 구원하신 사건, 바알보울의 우상승배 때 비누하스의 의로움을 보시고 재앙을 그치신 일 등의 역사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들의 근본 죄성을 발견하고 시편 106편의 언어로 이를 표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로마서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라는 시편의 기록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느냐 아니면 불만과 불평의 외침을 터뜨리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광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7편에서 118편에 등장하는 성경 진위,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과 무명의 시인입니다. 시편 10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108편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러하시 내 것이오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여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합은 내 목욕통이라. 에더멘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다윗시편에 등장하는 지명인 세계물과 수꽃 골짜기는 가나한 땅 전체를 의미하며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의 대표 성업들로 꼽히는 곳들입니다. 세계물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성업으로 요단 서편을 대표할 때 거명되는 곳이며 수꽃은 가치파에 속한 땅으로 요단 동편을 대표할 때 거명되는 곳입니다. 다윗은 시편 108편에서 세계물과 수꽃 골짜기로 요단 서편과 동편 즉 가나한 땅 전체를 언급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가나한 땅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 길라앗, 문하세, 에브라임, 유다를 거명합니다. 길라앗과 문하세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고 에브라임과 유다는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았기에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압, 에돔, 블레셋 등 이스라엘 인근 나라들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들의 미침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할 것이며 당신은 에돔과의 전쟁으로 위험에 처해 있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겜, 숫꽃, 길라앗, 문하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의 꿈은 이제 더욱 확장됩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위험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려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10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악인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잔양합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저주를 받아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정한다는 시가 세 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58편과 109편 137편입니다. 시편 109편 28절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의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줄고하리이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아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며 깊은 사랑의 사귐입니다. 다윗이 늘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가다듬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제왕시이자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신약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말하는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은 단과 같습니다. 첫째 왕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또한 메시아는 시온에서 권능의 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섬깁니다. 둘째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멜기세대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셋째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심판대의 왕들을 치실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통치와 심판을 가장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이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인용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은 이후에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또한 바울도 인용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지사.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애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의 말씀 10편 119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무명의 시인입니다. 10편 119편은 10편 중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저자 미상의 10편이지만, 그 내용으로 미루어보와 아마 에스라가 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0편 119편은 전체 176절 가운데 몇 구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법, 윤례, 규례, 법도, 개명, 말씀, 도, 길, 약속 등의 용어가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윤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개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죽게 감사하리이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일곱째,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여덟째,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홉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오 나의 충고자니이다. 열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열한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표현들로 묘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표현했습니다. 첫째,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오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은 이이다. 둘째,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셋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세입니다. 여하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의로운 귀래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넷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총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아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표현이 여덟 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시인의 간절함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시인은 성경의 완전성을 선언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력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귀래들은 영원하리이다. 시인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며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성을 입증합니다. 자문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다. 파울이 디모드에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시편 119편에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신뢰와 사랑이 입술의 찬양과 노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귀래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미니다라고 고백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계명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준행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무명의 시인 다윗 솔로몬입니다. 시편 121편은 저자 미상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소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안전을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키신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며 창조의 놀라운 섬리를 보여주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알립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 122편은 다위세시로 절기 때의 예루살렘 성전문에서 부르기에 적합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목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자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시편 122편 4절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다위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고 할 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다위세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난과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솔로몬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집을 세워보았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7년 그리고 왕궁 건축을 위해 13년 이 기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파수꾼은 성벽이나 망대에서 경계하고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밤에도 성 안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깨어 순찰하며 밤에 시간을 날리는 야경꾼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수꾼이 외적의 침입을 경계하며 지켜보아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파수꾼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경계를 서기 때문에 빨리 아침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정도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두 번씩이나 반복할 정도로 강렬합니다. 시편 130편 6절에서 7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바랄지어다. 여왁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죄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자 저자 미상의 시로 다윗 왕의 후손들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다윗에서 행한 일들을 나열하면서 그의 후손들을 향해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32편은 이렇게 다윗 언약의 성취이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기쁨으로 주의 성전을 향해 오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찬양하는 이들의 발걸음에 복주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교제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35편에서 142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과 파벨론 강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무명의 시인과 다윗입니다. 시편 135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참신이시며 우상은 손으로 만든 조각에 불과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열국의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참신이십니다. 시편 135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하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하여 주를 기념하미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모리인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 하나로 신장이 장대하며 바할과 아스타롯 그 모수 등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것입니다. 시인이 추레굽과 가나안 정복의 구체적인 과정을 나열한 것은 하나님을 잔양하며 송축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다른 민족보다 나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높이셨으니 여하를 송축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성전뜰에 서 있는 자들에게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10편 139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했노라고 하나님을 향해 탄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른손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누이고자 합니다. 10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이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세밀하고도 따뜻하게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과 다윗은 동행해 왔습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깊숙한 곳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10편 141편에서 다윗은 악인들을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합니다. 이는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판결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10편 14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데리고 실제로 향기로운 향을 피워 올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 자신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재물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악인들의 행사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소서. 의인들의 쓴소리를 잘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께 피하니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구원해 주소서.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평생에 늘 소원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10편을 묵상하다 보면 몇 차례 반복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물을 지키소서. 입술의 말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다윗은 평소에 이 기도의 제목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순간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조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이 어느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0편 143편에서 150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과 무명의 시일입니다. 10편 145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유일한 시입니다. 다른 많은 찬양 시편이 있지만 이 시편은 다윗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찬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 시에서 다윗은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는 내용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굳은 다짐을 드러냅니다. 한나라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왕이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능한 일을 주의 위험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의의를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편 145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험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읍조리이다. 만약 다윗이 지난 날 젊은 시절의 고생만을 기억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늘 묵상했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다윗은 되풀이해서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10편 147편은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여러 면모 가운데 특히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편 147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인은 특별히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과 윤례와 규례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진실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10편 150편은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시인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10편 150편 3절에서 6절입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어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악기가 등장하며 시작한 것은 장세기 4장의 수금과 퉁소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이는 악기는 현악기와 관악기 그리고 타악기 등 세 종류로 나눕니다. 현악기는 수금, 비파 그 외에 시평금, 삼형금, 거문구 등이 있습니다. 수금은 히브리인들이 최초로 사용한 현악기의 종류로 하프와 비슷합니다. 수금은 양의 창자로 만든 현을 손가락이나 막대기로 연주하는데 보통 7현이나 30현까지 확장하여 사용했습니다. 수금은 비파와 함께 제사 때, 절기 때, 축제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등장하는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비파는 수금보다 현이 많아 보통 10현에서 12현이며 수금보다 크고 하프와 비슷했습니다. 관악기는 나팔과 피리, 퉁소 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쇠나 순냥의 뿔로 만든 다양한 나팔이 등장하는데 특히 제사장들의 은나팔과 양강나팔 등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나팔은 제사 때, 전쟁 때 그리고 희년을 알릴 때도 사용되는 악기였습니다. 또한 나팔을 불어 신녀를 알린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은 게시록의 심판 때에도 등장합니다. 파악기는 소고와 재금이 있습니다. 소고는 둥근 모양의 작은 북으로 방울이 달려있는데 오늘날의 탬블링과 유사합니다. 소고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뻐할 때, 기쁨의 절기 때, 그리고 여인들이 조로 춤추며 노래할 때 사용되는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재금은 두 개의 황동판으로 이루어져 오늘날의 심벌즈와 유사한 악기로 다윗이 임명한 찬양대의 대장이었던 해만, 아삽, 에단이 재금을 찾습니다. 한편, 시편 150편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여와를 찬양할 것을 외칩니다. 호흡할 수 있도록 생기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편에서 150편에 이르는 모든 시편의 결론으로 호흡이 있는 자들이 마땅히 그 입술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며 높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1기상 12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세겜, 애국, 예루살렘, 분우엘, 베델, 단, 티리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신아들 스마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손지자, 여로보암의 아내 아이아입니다. 오늘은 세겜, 단, 베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열한기상 12장 1절입니다. 로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66km 지점에 있으며 그리신삼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으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겜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며 야곱이 정착한 곳이자 요셉의 시신을 안치한 곳입니다. 또한 세겜은 도피성이 있던 곳이며 요우수아 때에는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후 세겜은 분열 왕국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호밤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로호밤 왕이 에브라임 성읍인 세겜으로 간 이유는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미 반역의 기밀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후반 통치 방식 때문에 피로감이 크게 달하자 북쪽 지역의 열 지파는 이미 마음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는 솔로몬을 피해 애급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귀국해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 로호밤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입니다. 열한기상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로호밤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숨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로 쏠리고 있는데도 당시 41세였던 로호밤은 백성들이나 원로들의 의견보다는 자기 또래 친구들의 조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보냈습니다. 결국 로호밤의 잘못된 선택으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고 맙니다. 일찍이 아이아 선지자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열한기상 1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아이아가 자기가 입은 새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시며 그 조건으로 다윗의 길로 국정을 운영하여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면 그들이 다시 루호보암의 백성이 될까봐 두려워하며 결국 다른 길, 엉뚱한 여로보암의 길을 내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과 정치 기반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제임 22년 동안 다섯 가지 잘못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여로보암은 형제 나라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임 22년 동안 유다와의 전쟁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 나라의 명절인 6월절 7.7절 초막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셋째, 여로보암은 제사장 나라법에 명시된 제사장의 임명 조건을 따르지 않고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넷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켜야 할 책물을 외면했습니다. 다섯째,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 단과 베델로 제사장소를 바꾸었습니다. 단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한 후 그 땅을 단으로 바꾼 것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단지파의 성업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토 전체를 말할 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은 마치 우리나라의 북쪽 끝인 백두산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며 예루살렘에서 북쪽 약 20km 지점에 있습니다. 베델은 원래 루스였는데 야곱의 돌베개 사건 이후 베델로 개명된 곳입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언약계가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사무엘이 베델, 길갈, 미스바를 손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함이 바로 이곳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어 암호소 호세아 등 이곳 베델의 우상숭배를 두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여로보함은 안타깝게도 제사장 나라를 자신의 권력통치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그 후 20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바로 이 여로보함의 죄악된 길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11기상 15장에서 16장 20절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라마, 다메색, 이온, 반, 아벨, 벤마아가, 긴네렉과 낙달리 온 땅, 드리사, 개바, 미스바, 기푸돈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아비암 아사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함, 나답 바사엘라, 시무리왕, 그리고 마가 베나닷 예후입니다. 여로보함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이대왕 나답의 행적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길, 여로보함의 길로 나아갔다는 말 외에는 없습니다. 나답은 바사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함 왕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11기상 1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의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함의 오운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신로사람 아이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로보함 왕조가 이렇게 끝이 난 것은 아이아 선지자의 예언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함 왕조가 이대만에 끝이 나고 3대왕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사는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 고립 정책을 펴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왕래를 막기 위해 라마를 건축했습니다. 라마를 요새화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왕 아사는 성정과 왕궁의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왕 베나다세계에 바친 후 동맹을 맺고 라마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강제 노역 명령을 내려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합니다. 여기에서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며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예루살렘 북서쪽 8km 지점으로 추정합니다.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국경을 놓고 전쟁을 벌인 것으로 북이스라엘의 바사는 라마를 요새화하려고 했고 이를 남유다의 아사가 아람의 도움을 받아 저지시켰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3대왕 바사와 4대왕 엘라떼이에 여로보암의 길로 치닫자 남유다의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 예우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열한기상 1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협게 하였은 적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이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와 엘라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우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시무리의 반란으로 또다시 왕조가 바뀝니다. 시무리는 엘라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5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겨우 7일 동안만 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무리의 모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휘관 오무리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시 남유다는 루오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뒤를 이어 아사가 3대 왕이 됩니다. 아사왕은 남유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신앙갱신운동을 행했던 4명의 왕 중 1명으로 그 후에 여우사밭, 히스기야, 요시아가 있습니다. 열한기상 1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론 신의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신앙갱신운동을 펼쳤던 아사왕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의 우상 숭배 또한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아사왕은 태후의 위를 패하고 우상은 찍어 기도론 신의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론은 탕류 혹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론은 우기 때에 검고 탁한 물이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입니다. 개혁을 펼친 남유다의 왕 아사, 히스기야, 요시아 왕이 모두 우상을 찍어 기도론 신의가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산당을 없애지 않아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산당 제거는 300여 전 후 요시아 왕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11기상 16장 21절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드리사, 사마리아, 여리고, 디셉, 그리시네카, 사르밭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오무리, 아하방, 히엘, 이세벨, 엘리야, 사르밭 과부와 그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와 사르밭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등극한 오무리는 그 이전의 왕들처럼 6년 동안 드리사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사마리아 땅을 사서 그곳의 왕궁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11기상 16장 24절입니다. 그가 은 두 달란토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업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업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는 망대라는 뜻인데 오무리가 세멜이 소유하고 있던 산을 은 두 달란티에 사서 성을 건축하여 사마리아로 이름한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땅을 산 일은 토지 매매를 금지하는 제사장 나라의 토지법을 어긴 일입니다. 어쨌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 약 55km 지점에 있는 가나안 중부지방에 완만한 구릉 위에 건설된 성업으로 가나안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며 이후 북이스라엘 열 집화를 뜻하는 별칭이 됩니다. 사마리아는 또한 우상의 도시가 되는데 오무리에 이어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할과 아세라 숭배를 위해 사마리아의 바할 신전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사마리아를 우상의 도시로 만듭니다. 이후 사마리아는 아합왕과 여우람 왕 때 아람의 공격으로 포유된 적이 있었고 BC 722년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의 인구 혼합 정책에 따라 사마리아인은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적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무리 왕 때 이렇게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긴 이후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무리는 그 이전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욱더 힘써 악을 행하며 여로보함의 길로 나갔습니다. 오무리의 최고의 악행은 제사장 나라 법을 변경하여 오무리의 윤례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가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오무리의 윤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무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하며 그의 아버지 오무리의 뒤를 이어 악을 행합니다. 그의 악행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한 도시국가인 시돈왕의 딸이며 지독한 바알의 숭배자로 악인의 대명사이자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사마리아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만들었고 이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까지도 어기고 여우수아 때에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을 재건하기까지 했습니다. 열한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배될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물을 세울 때의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우하께서 노네 아들 여우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참담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비를 내려준다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한 비를 통한 풍성한 소출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뭄의 징계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열한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라하세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레육 26장과 신명기 11장의 제사장 나라 경영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징계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레육 26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우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사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우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3년 이상 비를 내려주지 않으심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요단압 그리시네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가져다 주어 먹이십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시내가 마르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여인을 통해 엘리아 선지자가 공개를 받게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사르바스는 녹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도로와 시돈 중간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렙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언급하셨습니다. 시돈 땅은 바할 숭배의 본거지이자 이세벨의 고향이었고 그 가운데 사르바스는 두로와 시돈 사이의 마을인데 하나님께서는 아홉과 이세벨을 피해 오히려 엘리아를 시돈에 숨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할과 아세라의 본거지인 시돈에도 하나님의 기근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엘리아 선지자와 사르바스 과부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르바스 과부는 시돈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가정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마치 열의 고성의 라합과 같은 멋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르바스 과부에게는 그 이후 한 차례 더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바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엘리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 기근 속에서 이렇게 까마귀와 이방 여인을 통해 공개를 받으며 칼멜산 대결을 3년 동안 준비합니다. 오늘의 말씀 11기상 18장에서 19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사마리아, 갈멜산, 키손시네, 이스루엘, 부엘세바, 로뎁나무, 호랩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엘리아, 오바디아, 아합, 이세벨, 하사엘, 바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사환, 엘리사입니다. 오늘은 갈멜산, 이스루엘, 부엘세바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세벨로 인해 바할과 아세라 우상이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이러한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정권의 기반이었습니다. 이는 여러보암의 유사 제사장 나라보다 더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엘리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아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할들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아가 제안합니다. 그런적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할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아가 제안한 갈멜산 대결 방식은 양측이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이 붓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제달의 불로 응답한 신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바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언급한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승배로 가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멜산 사건은 죄악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눈높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 대부분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설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기적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입니다. 갈멜산 대결의 전반전은 바할 선지자들의 실패로 끝이 납니다. 드디어 갈멜산 대결의 후반전으로 엘리아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하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호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아가 제안한 갈멜산 대결은 바로 아론의 첫 제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단 위의 재물을 사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재단에는 당연히 불이 내려오지 않았고 엘리아의 재단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인해 재단의 재물뿐 아니라 그 주변에 물까지 다 타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갈멜산 대결의 구경꾼이었던 백성들이 모두 하나같이 땅에 엎드립니다. 열한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엘리아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엘리아는 백성들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모든 구경꾼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엘리아는 서둘러 바알 선지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 450명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하나님께 가뭄이 끝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이때 이 엘리아의 기도응답에 대한 야구부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아가 대결을 벌였던 장서 갈멜산의 갈멜은 동산 혹은 과일나무가 있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갈멜산은 치중의 연안 중앙부에 돌출해 있는 산이면서 고립된 지역으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갈멜산은 갈멜산맥 중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약 546미터이고 산 아래에는 기송강이 흐릅니다. 갈멜산은 가나안의 해안 평야를 양분하고 있는 곳에 있으며 엘리아의 대결로 인해 엘리아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갈멜산 대결의 결말을 알게 된 이세벨은 자신이 세운 바할 선지자들 450명이 죽은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하루 안에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후 자객을 보냅니다. 전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엘리아는 그의 발걸음을 급하게 돌려 자객을 피해 광야로 도망합니다. 엘리아는 이스루엘에서 도망해 부엘세바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엘리아는 그의 사완을 남겨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엘리아는 하루길인 약 32킬로미터쯤 가서 로뎁나무에 머물며 하나님께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천사를 보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게 하시며 엘리아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힘을 얻게 된 엘리아는 40일을 걸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엘리아가 도망을 시작한 곳인 이스루엘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루엘은 아합왕의 별궁이 있던 곳으로 이싸갈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루엘은 길보아산 밑에 있으며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전에 진을 쳤던 곳입니다. 엘리아가 도망길에 자기 사와를 남겨두었던 곳인 부엘세바는 일곱 오물, 맹세의 오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가리키는 곳인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달에서 부엘세바까지 라고 표현할 때의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엘리아가 도망을 시작한 곳인 이스루엘에서 남쪽으로 약 14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땅 이스루엘에서 남유다를 거쳐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볼 때 남쪽 경계까지 도망했던 것입니다. 엘리아는 로뎀나무 아래에서처럼 호랩산에서도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열한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왕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타메스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계획에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11개상 20장에서 2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사마리아, 아람, 아벡, 이스루엘, 나보세 포도원, 길러앗, 라못, 애시온 개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여우사밧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아하시아 왕, 베나닷, 한 선지자, 나봇, 이세벨, 불량배 두 사람, 엘리야, 시드기야, 미가야입니다. 오늘은 나보세 포도원과 길러앗, 라못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나서 메베를 시도합니다. 11개상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이스루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니 나보세 포도원은 이스루엘의 아합 왕궁 근처에 있던 좋은 포도원이었습니다. 아합이 이 나보세 포도원을 탐내며 메베를 제한하자 나보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메매는 제사장 나라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벨이 나보세 포도원을 뺏기 위해 계략을 꾸밉니다. 나보세게 반역의 누명을 씌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벨의 1단계 전략은 성업 장로와 귀족들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벨의 2단계 계략은 불량자 2명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보세게 누명을 씌우고 율법을 이용하여 죽일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일주일 레유기 24장에 이스벨은 엉뚱하게 제사장 나라법을 이렇게 악용하여 재판의 판결을 통해 나보세는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은 아왕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이스벨은 상속자까지 없애기 위해 나보세 아들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짓 재판으로 나보서를 죽인 아왕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다음과 같이 아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열한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와의 말씀이 티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러라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왕을 만나라. 그가 나보세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보세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후에 아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루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왕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죽기 전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아나님께서는 아왕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왕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나왕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유보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차비와 극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애를 쓰십니다. 한편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제기됩니다. 이번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감행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한 이유는 아람의 베나다시 아합과 맺었던 강화조약을 지키지 않고 북이스라엘 점령지들을 돌려놓지 않으므로 이를 다시 탈환하고자 한 전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남유다와 동맹을 맺은 후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열한기상 2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밭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 전쟁을 앞두고 남유다의 여호사밭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제의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선지자들 400명에게 이 전쟁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드기아 선지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합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정권과 야합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끝까지 아합왕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양심적이고 올바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한편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강행하면서도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불안했는지 군대의 통수권을 남유다의 여호사밭 왕에게 넘기고 자신은 병사로 변장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아람의 병사가 쏜 화살이 우연히도 아합의 갑옷 솔깃의 틈 사이를 뚫고 들어가 아합은 죽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남유다 여호사밭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구하지만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킬라 라못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지명 길라 라못의 길라앗은 울퉁불퉁한 낙타봉 혹은 강하다라는 뜻이고 라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길라앗 라못은 요단 동편 도피성 세 곳 중에 한 곳이었고 길라앗 지역의 중심 성업으로 피옥한 고원 위에 건설된 상업과 군사와 교통의 요충기였습니다. 이곳 길라앗 라못에서 남유다 여호사밭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왕 동맹군과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아합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11기야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사마리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엘리야 왕의 사자들 3명의 50부장과 군사 150명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아 또한 이전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갑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시아가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자 자신이 살 수 있을지를 에그론의 신 바할세부부에게 물었다는 말을 듣고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아하시아가 자신의 생사를 물었던 바할세부부는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인 에그론의 우상으로 파리들의 주라는 뜻의 바할신이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자기 죽음을 예언한 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떠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디셉은 길레아스의 성업으로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디셉은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있는 리스티브로 추정됩니다. 아하시아 왕은 자기 죽음을 예언한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세 차례나 보내지만 두 번은 풀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 모두를 살라 죽임으로 실패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겸손히 생명을 구하며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 왕에게 나아가 다시 한 번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유독 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갈밀산 대결을 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왔던 아하시아 왕의 두 명의 50부장과 100명의 군사도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랐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승천할 때에도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승천을 결정하십니다. 열한기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자 엘리야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엘리사를 세 번에 걸쳐 떼어놓으려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로 인해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결국 요단까지 동행합니다. 이곳 요단가에서 엘리야가 물을 가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에서 엘리사가 말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히브리오로 루아흐입니다. 이는 바람, 영, 호흡을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언급한 갑절은 히브리오로 세나임인데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로 받는 몫을 뜻합니다.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야의 사역을 이을 능력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불수리를 타고 승천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승천의 모습은 이후에 나타날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시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여리고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은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죽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했던 아이들은 히브리오로 나루입니다. 이는 어린 아이부터 청년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한 것은 엘리야의 승천을 조롱하며 엘리사의 계승 또한 조롱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지자들을 보내 회계를 촉구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줘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 뜻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1기하 3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사마리아, 에돔광약길, 길하레셋, 순엠, 갈멜산, 길갈,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여우사밧왕, 북이스라엘의 여우람왕, 모하베 메사왕, 에돔왕, 엘리사, 어느 선지자 제자의 유족들인 아내와 그의 두 아들, 순엠 여인과 그의 남편과 아들, 계하시 선지자의 제자들, 아람왕, 나만, 나만의 여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나 형 아하시아와는 달리 바할의 재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 않으므로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그의 사원 계화씨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산에서 내려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씁니다. 엘리사는 일정한 거주주도 없고 정해진 끼니도 없이 살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앞들의 텃밥보다는 산에서 야생식물을 캐서 먹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힘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바로 세우고자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아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과 모합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동안 모합은 다위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자 모합이 이를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을 시도한 것입니다. 모합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조공을 중단하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모합을 치기 위한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바도왕은 이전 아합왕 때에도 힘을 합쳐 아람과 전쟁을 벌였었는데 이번에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모합을 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유다의 여호사바도왕 때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모합을 치러 원정길에 나섭니다. 그런데 물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받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에돔 왕에게 엘리사를 통해 도움을 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세 명의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사실 엘리사가 바할 신앙으로 물든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환대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받의 낯을 생각해서 세 명의 왕들과의 만남을 수락한 것입니다. 열한기와 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굴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받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는 세 명의 왕들에게 물을 얻을 비결을 알려주고 모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물도 찾고 모합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애돔 연합군은 용기 백배하여 전쟁에 임했고 그들은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모합은 골짜기 물을 핏빛으로 착각하고 연합군의 내분이라 생각해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열한기와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합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합사람을 치고 그 성업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메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여기에서 기라레셋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돔 연합군이 모합의 메사왕과 전쟁할 당시 모합의 수도로 토기의 성업이라는 뜻입니다. 사해 동쪽 약 18km 지점에 있으며 해발 915m 높이로 지어진 성업으로 남북을 잇는 대상로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기라레셋은 모합왕 메사가 전쟁의 패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기 마다들을 성벽 위에서 인신제사를 한 곳으로 기르 혹은 길헤레스라고도 불렸습니다. 열한계하에서는 이러한 시대배용 속에서 엘리사의 기적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역경의 길인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엘리사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운 기적입니다. 이는 기름 그릇 하나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선지자 제자의 미망이니 피 때문에 두 아들들이 종으로 팔릴 유기에 처하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엘리사가 이를 해결해준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겠다고 나섰던 선지자의 제자의 유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까지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엘리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는 엘리사의 모습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공개한 순엠 여인이 아들을 얻은 기적과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아에게 자신의 전부를 공개했습니다. 순엠 여인 역시 엘리사를 간권하여 엘리사가 그곳에 올 때마다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열한기야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순엠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순엠은 굴곡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나살은 남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있으며 이싸갈지파의 창업입니다. 순엠은 사우루왕과 블레셋의 길보와 전투전에 블레셋이 진을 쳤던 곳이며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가면서 지났던 성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 외에도 흉년의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들에서 나는 풀을 따다가 끓인 국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기에 독이 든 국을 해독할 수밖에 없었던 기적.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으로 100명을 먹게 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중 또 하나는 바로 아람의 군대장과 나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 나병이 낫게 된 이야기입니다. 열한기와 5장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가 엘리아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엘리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쩍하지 않았던 당시 사회는 큰 권능이 필요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엘리아 선지자가 그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다만 소명을 다하겠다는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 바탕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열한기와 6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요단, 도단, 사마리아, 순엠, 다메색, 예루살렘, 사일, 길러왓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요오람 왕,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의 요오람 왕, 아람의 베나단 왕, 하사엘 왕,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사의 사완, 나병한자 4명, 북이스라엘의 어느 장관입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열한기의 6장 8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은 높이다 혹은 높은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은 샘의 아들인 아람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가나한 북동쪽의 다메색과 그 인근 지역을 말합니다. 아람은 수리아라고도 하는데 아람의 주요 성읍은 다메색, 하만, 그술, 르홉, 소바 등이 있습니다. 아람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했고 이후 신약시대 때 안디옥이 이 지역의 주요 성읍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은 엘리사로 인해 번번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전에 엘리사를 먼저 잡기로 하고 도단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날 밤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자 엘리사의 사완이 이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사완에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열한기야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갈 때도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 아람의 군대는 도단성을 애워싸고 그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애워싼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유인해 그들 모두를 사마리아 성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접해 돌려보냅니다. 이 일로 인해 아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한동안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있던 도단은 두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도단은 세겐 북쪽 약 22km 지점으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도단은 요셉이 양을 치던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이스마일 대상들에게 팔렸던 장소였으며 방금 살펴보았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 아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옵니다. 이번에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됩니다. 아람의 공성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저장된 양식이 고갈되고 백성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처참한 기근 상태로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의 경제적 어려움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11기와 6장 25줄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 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계리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계리라 하니 이스라엘은 나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먹지 않았으며 더욱이 머리는 먹기 힘든 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자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그 나귀 머리 하나 값이 은 80세계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은 1세계는 노동자 4일치 급료입니다. 그러니 은 80세계리라 하면 엄청나게 값비싼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사명과 멀어진 사마리아 성은 레유기와 신명기의 기록대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레유기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오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53절입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사마리아 성 아래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자 북이스라엘 왕은 아주 엉뚱하게도 엘리사에게 이 일의 모든 원인을 돌리며 죽이려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는 엉뚱한 이유는 첫째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은 아람 군대의 침략을 미리 알려주어 대비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난번에 사로잡았던 아람 군대를 놓아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사마리아 성이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아람 군대의 공성전이 끝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등장하여 말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왁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러한 상황 중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굶주려 죽느니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떠난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에게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두렵게 하여 공성전을 중단하고 황급히 도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텅빈 아람 진영을 보고 아람 군대의 퇴각을 알게 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소식을 상한 사람들에게 급히 전합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균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균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한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물밀듯 성 밖에 나가 아람 군인들이 남기고 한 물건을 노력할 때에 백성들에게 그만 밟혀주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 후에 엘리사가 타메색을 방문합니다. 바로 그때 병이 든 아람왕 베나다시 하사엘의 손에 예물을 들려 엘리사에게 자신이 살 수 있을지를 묻게 합니다. 그렇게 하사엘을 만나게 된 엘리사는 도리아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알게 된 하사엘은 아람왕 베나다스를 죽이고 스스로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전 엘리아가 받은 사명 곧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렇게 엘리사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11개와 9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길로아 라못, 이스루엘, 나보세 토지, 정작길, 구루, 무기또, 사마리아, 양털 깎는 집, 바알의 신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 요람왕, 예후왕, 이세벨,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빛깔, 여혼아답, 아합의 아들들, 아하시아의 형제들,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으로 선포되자 예후는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오무리 왕조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습니다. 이세벨의 이 죽음은 이미 엘리아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11개상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루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예후는 먼저 아합 왕가를 척결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지도자들의 항복을 먼저 받아내고 그들에게 아합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합의 아들 70명뿐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등 아합의 모든 직근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도 모두 죽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합의 자손들은 거의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후가 죽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가 남유다의 요람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요람은 아하시아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오무리 왕조는 오무리에서 아합으로 아합에서 아하시아로 그리고 아하시아에서 요람으로 이어지다가 예후의 쿠데타를 통해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열한기야 9장 27절입니다. 요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루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여기에서 구루는 오르막 혹은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구루는 이블루암 근처의 언덕 지역이며 이블루암은 무기또 남동쪽 약 16km 지점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예후를 피해 도망가다가 이곳 구루에서 치명상을 입고 무기또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던 레갑족 속의 아들 여호나답의 지지를 받고 아합의 남은 잔당들도 이렇게 모두 처단합니다. 열한기야 10장 17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왕께서 엘리아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의 제1종교개혁이 아합 왕가의 척결이라면 제2종교개혁은 바할 숭배자들을 모두 척결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후는 바할을 이전보다 더 열렬히 숭배한다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바할을 위한 대규모 대회를 준비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바할 숭배자들을 처단합니다. 열한기야 1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주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주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할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할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할의 목상을 헐며 바할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아합가문과 바할 숭배자들을 모두 척결한 예후가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예후의 이 정도의 개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복을 주셔서 예후의 후손들이 사대에 걸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예후에 이어 요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리아에 이릅니다. 한편 예후의 개혁이 이렇게 미완에 그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북이스라엘은 다시 여러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열한기야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때 요아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라앗 5 땅, 곧 카사람과 루벤사람과 문하세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람왕 하사엘의 공격을 받아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과 바산까지, 즉 요단 동편 땅을 모두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 3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예우는 살만에셀 3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며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예우의 이 굴욕적인 장면은 블랙 오벨리스크에 고스란히 새겨져 지금도 영국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예우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예우가 하나님의 율법을 적당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 보암의 죄, 곧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슬며시 눈 감아버린 것입니다. 예우가 말한 여우와를 위한 열심은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예우까지 포함해 하나같이 모두 여러 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개혁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인 다윗의 길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11개와 11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왕궁, 여화의 성전, 바하레 신당,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금 골짜기, 욕두엘, 베세멘스, 라기스, 엘랏, 하맛 어규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아달리아 여왕, 요하스 왕, 아마샤 왕,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 요하스 왕, 아라망 하사엘, 베나닷, 요세바, 요야다,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 마딴 제사장들, 요사갈, 여호사바드, 엘리사, 모합 도적대, 연하입니다. 예우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죽임을 당하자 남유다에서는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아가 다위세의 후손인 왕의 자손들 즉 아하시아 왕의 아들과 손자를 비롯한 모든 왕의 계승자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안에서 아달리아에 의해 피비린의 나는 살력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자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였던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6년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요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제사장 요야다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중심으로 혁명세력을 확보하는데 여기에서 가리 사람은 그렛 또는 불렛 사람들로 이방의 용병들을 혁명세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솔로몬 주기 때에도 충성을 다했으며 이때에도 다윗 왕가의 회복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제사장 요야다는 안식일을 혁명일로 잡고 왕실 호위대 5개 부대 중 3개 부대는 왕국을 장악하게 하고 2개 부대는 성전을 지키게 하며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7살 된 요아스를 남유다 8대 왕으로 죽이시킵니다. 결국 아달라는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사장 요야다는 어린 요아스 왕을 도와 남유다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원약을 갱신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아달려를 위해 남유다 전역에 퍼진 우상을 착결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대로 다시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요야다의 신앙갱신 운동이 성공하고 어린 요아스 왕은 제사장 요야다의 교훈을 받으며 통치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아달라로 인해 부서질 대로 부서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진척시키면서 제사장의 생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요아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 요야다가 죽자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충동하여 요아스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의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라져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합니다. 첫째 남유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침략당하게 됩니다. 아람의 남유다 침략은 요아스가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카라를 죽인 지 일주일 후에 벌어졌습니다. 둘째 요아스는 아람왕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셋째 결국 요아스는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병에 걸립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병문화를 갑니다. 열한계와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며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선지자의 뜻을 따르지는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라고 칭한 것은 전쟁을 두려워한 요아스 왕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당시 아람과의 급박한 정치적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자 병중에도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을 잡으소서, 화살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라는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요아스에게 건넨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쏜 후 아람 사람이 멸절하도록 화살을 땅에 칠하는 말에는 겨우 세 번 만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아스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후 요아스 왕은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 일부를 회복하기는 하나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요아스 왕이 2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남유다에서는 요아스 왕이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구대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죽는 곳을 지켜보며 25세에 남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는 그 후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매우 부강한 국가로 이끕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후 아마샤는 남유다 전역의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해 30만 명의 군사를 모으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또한 은 200달란터로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이는 아마샤가 애돔과의 전쟁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가 모은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용병들을 모두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전쟁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마샤는 할 수 없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모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남유다 30만 명의 군인들만을 데리고 애돔과 싸웠는데 그 결과 놀라운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11개와 14장 7절입니다.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욕두엘이라 이름을 바꾼 곳의 원래 지명은 셀라였습니다. 욕두엘은 하나님의 이에 정복된 곳이라는 뜻이며 셀라는 반석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셀라는 사해 남동쪽 약 80km 지점이며 애돔의 수도로 난공불락의 바위 요새입니다. 남유다 아마샤 왕이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을 죽이고 이곳을 점령하여 욕두엘이라 불렀고 헬라시대 때에는 이곳을 페트라 즉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셀라는 이후 오바리아 선지자에 의해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용병으로 구했다가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돌려보낸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용사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함에 대해 분노하여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른까지 유다 성업들을 약탈하고 3천명을 살해하고 물건들을 노력한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하스 왕에게 옳아 우리가 서로 대변하자 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사실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1차 원인은 남유다 성업을 약탈한 북이스라엘의 용병 때문이기도 했지만 2차 원인은 애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교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애돔과의 전쟁에 이어 북이스라엘과 동족상잔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여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약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 요하스 왕이 죽을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남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샤의 후반에는 우상숭배에 빠졌고 선지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온 후 그의 아버지 요하스처럼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가 남유다의 10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예우 왕조의 여로보함 2세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시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로보함 2세가 왕이 되기 전 고대 근동의 국제정황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 북쪽 아수르의 힘에 눌리게 되고 아수르는 아람과의 전투로 전력이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이 기회를 여로보함 2세가 활용하여 북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바다까지 회복하여 다윗과 솔로몬 때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하맛 어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북쪽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아라바바다는 염해 즉 사해를 일컫습니다. 이후 5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나 경제적 번영의 시기를 보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십니다. 열한기와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함이 이스라엘 영토로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함 이스라엘 때의 부강한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일 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사람이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 일세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스와 호세아를 통해 최후의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아무스 1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두고와, 예루살렘, 갈멜산, 타메색, 가사, 에돔, 두로, 모압,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우시아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함 이세 아무스입니다. 오늘은 두고와와 바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오무리 왕조 때에는 엘리아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예후 왕조의 여로보함 이세 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므로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함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무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아무스는 베들렘 남쪽 8km 거리에 있는 남유다의 성읍인 두고와의 목자이자 뿅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스의 고향인 두고와는 박수라는 뜻입니다. 두고와는 유다 광야에서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으며 해발 840m의 성읍으로 목축이 발달한 곳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해 요압이 데려온 여인이 바로 두고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의 아무스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스 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불의심을 받은 아무스는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다른 예언자들처럼 제사장이나 왕의 혈통은 아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장을 품고 담대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스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입을 열기 시작해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 나라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무스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무스가 다메세계의 서너 가지 죄라고 말한 것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죄는 아람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예우왕 때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무스는 블레셋의 가사를 대표적으로 언급합니다. 블레셋의 죄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의 남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스를 통해 블레셋의 죄를 심판하신 또 다른 이유는 고대의 힘있는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블레셋 사람들도 대규모의 노예 무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잔인한 방법으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애돔에 돈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셋째,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국가 중 하나로 시동과 함께 바할 숭배의 진원지였습니다. 아무스의 두로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넷째, 애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서의 후에 들인 애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었지만 출애국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바벨론을 도와줌으로 멸망의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아무스의 애돔에 대한 예언은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애돔도 정복하면서 성취됩니다. 다섯째,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암몬은 모악과 함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아무스의 암몬에 대한 예언은 암몬의 수도 라빠가 바벨론 제국 너부가니살에 의해 정복되면서 성취됩니다. 여섯째,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무스의 모압에 대한 예언은 모압도 암몬처럼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취됩니다. 일곱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남유다의 죄는 율법을 멸시하여 지키지 않고 거짓에 미혹된 잘못 때문입니다. 아무스의 남유다에 대한 예언은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취됩니다. 아무스가 언급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창조주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아무스 선지자에 의해 북이스라엘 주변 일곱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이제 본론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첫째,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이한 재판을 일삼고 백성을 노예로 삼으며 부당한 세금을 거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셋째, 가난한 이웃에 관한 법과 나시림법 등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스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라, 여왁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아무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악행의 시작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음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를 꼼꼼하게 지적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드라, 이 말을 들으라. 여기에서 바산은 비옥한 땅, 평평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산은 요단 동편의 해발 약 770미터의 넓고 비옥한 고원 평야지대로 초목이 무성한 목축지대이자 곡창지대입니다. 여기에서 아무스가 바산의 암소드리라 함은 북이스라엘 상류층 사람들을 지칭한 말입니다. 그들은 궁피판자를 압제하고 이리저리 죄를 범하면서도 겉으로 보기는 종교적인 열심문 가득하여 뜻도 의미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무너져버린 지 오래였으며 더는 그들에 이어 다스려지는 이스라엘의 사회적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양식이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닥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무너져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내린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스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밝힌 아무스가 이제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지막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무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미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라 아무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요구사항은 여호와를 찾으라 였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아무스 6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시온, 사마리아, 베델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여로보암 미세, 아무스, 아마샤입니다. 아무스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단호하게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베델의 금송아지 재단을 허시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무스는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이유를 예언합니다. 첫 번째, 아무스가 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모두 먹으므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스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북이스라엘은 살게 됩니다. 이는 이후에 북이스라엘 문화엠 왕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의 침략으로 큰 위기를 맞지만 아수르가 조국만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아무스가 본 환상은 불환상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재침략합니다. 그래서 베가 왕 때에 북이스라엘 일부 지역이 점령당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 아무스가 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세울 때 수직과 수평을 바로잡아주는 기준선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전제로 한 심판이라면 이러한 기준은 굳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림줄을 늘어뜨리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자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아무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세에게 고발하며 남유다로 돌아가라고 위협합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무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장소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대단한 권력자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아마샤 집안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아무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왕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오.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아무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아무스가 본 환상은 여름과일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름과일은 추수 마지막 때 열리는 과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스 선지자의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환상 전에 아무스 선지자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야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을 북이스라엘의 죄를 나열하십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이 월삭과 안식일의 본뜻을 무시한 것과 황금만능주의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날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을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부당한 폭리와 거짓 저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북이스라엘의 인신매매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북이스라엘의 부정한 상거래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스의 마지막 메시지 이후 다섯 번째 환상은 성전의 파괴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재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선언하시지만 멸망 중에도 남은 자를 구원할 계획 또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회복의 다섯 가지 내용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둘째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셋째 풍성한 추수가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넷째 황폐했던 성읍이 재건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호세아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이스루엘 골짜기, 아굴 골짜기, 에브라임, 길갈, 베다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호세아, 코멜, 이스루엘, 로로하마, 로암미입니다. 오늘은 이스루엘 골짜기와 베다웬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고멜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고멜이 낳은 세 명의 자녀들은 첫째 이스루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여왁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의 내가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예우에 의해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할 때 클린 피를 의미합니다. 이스루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파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쓰인 이스루엘의 의미는 씨앗을 씹는 긍정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스루엘 골짜기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구분하는 길보아산 가까이에 있는 계곡을 말하는데 기손강과 하록강이 흐르는 비옥한 토양의 곡창지대를 읽었습니다. 이스루엘 골짜기 인근 성읍은 무기토, 게데스, 이스루엘, 이블루암 등이며 예전에는 미디안, 블레셋 등의 외적을 물리쳤던 곳이었지만 호세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꺾이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고멜이 낳은 둘째는 로루하마라는 딸입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의미는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더는 극률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극률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로암미라는 아들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고멜이 낳은 세 자녀의 이름에 나타난 의미 곧 이스루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였고 로루하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으며 로암미는 북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또다시 사랑과 극률을 참지 못하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야 1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야 1장에 이어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우하마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날을 위해 주시는 이름이었습니다. 형제에게 주신 이름 안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이며 자매에게 주신 이름 루하마는 극률이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메시지에 이어 고멜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밝히고 회계를 촉구하십니다. 호세야 2장 7절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의 의미는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에스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하라. 북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에게 이 말 심판은 첫째 북이스라엘은 추수 때에 수탈을 당할 것입니다. 둘째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우상 숭배를 한 날수대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게 산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극률 때문입니다.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가서 사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사는 그 사내에게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아홉 편의 설교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 호세아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며 책망과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전합니다. 호세아 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 왼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베다 왼은 사악한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 왼은 베냐민 집하의 성읍으로 아이성과 가까운 곳인데 베델 동쪽 믹마스 서북쪽에 있는 황무지가 있는 성읍입니다. 베다 왼은 호세아 선지자가 아브라 미우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였던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죄의 집인 베다 왼이라 부른 것으로 그곳을 멸시하는 표현의 말입니다. 베델은 야곱과 여로보암 때 대조적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곳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때 베델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상징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한편 호세아는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길갈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갈은 만나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 진을 치고 한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곳이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을 극심한 우상승배의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북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경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로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호세아 5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미스바, 다볼, 기부와, 라마, 베다웬, 길러앗, 세겜, 길갈, 사마리아, 아수르, 에굽, 두로, 바알부올, 높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이어지는 설교는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교만으로 망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죄악된 북이스라엘을 따르는 남유다 또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남유다를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기부와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북이스라엘의 길로 가고 있는 기부와 라마 베다웬과 같은 도시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기부와 라마 베다웬은 모두 남유다 베냐민 지파의 성업들로서 이는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호세아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좀 썩어지는 것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들어가 그들의 아프고 어려운 상태를 더 악화시켜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로와 애국 등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며 죄를 유치 후에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모두 묶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아무스와 호세아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설결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내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내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은 길러아 즉 길러아 라복과 세김마저도 살인과 사악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북쪽 66km 지점에 있습니다. 길러아과 세겜은 도피성에 있던 곳인데 그곳마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내를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는 여로보암의 길로 200년을 달려온 북이스라엘에게 앞으로 강대국을 의지해도 어떤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다고 선언합니다. 호세아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우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입니다. 곧 여우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독수리는 아수르 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것은 지난 200년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승배한 여로보암의 길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더는 강대국에 의존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심판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어떤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급하셨던 대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란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는 과거 이스라엘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받는 처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돌린 것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이들이 받을 수탈과 포로라는 징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장 마당이나 술툴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오. 그들은 여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선지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을 호세아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북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처벌은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된 세 번째 단계인 포로징계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모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포로징계의 마지막 고소가 있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사방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사나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호세야 10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아수르, 사마리아, 아웬, 기부와, 베델, 애굽, 길로앗, 길갈, 레바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호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음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북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와 왕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을 때부터였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야를 통해 기부와 시대와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부와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부와는 예루살렘 북쪽 6km 지점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와 시대는 사사시대에 기부와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열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던 바로 그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기부와 사건를 언급하시며 북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호세야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고 말았던 북이스라엘. 그 흉악했던 기부와 때의 일들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그들에게는 이제 정말 대수술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회까지도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재단과 쾌락과 풍요로움은 이제 곧 가시와 찔레로 변할 것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호세야 선지자는 과거 출애굽 때부터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호세야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메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몽예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말씀은 이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갈 때 다시 인용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은 끝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확고한 처벌을 선언하시면서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극류를 드러내십니다. 호세야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아드마는 붉은 흙이라는 뜻이며 스보임은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시띔 골짜기 다섯 성업 중 하나로 장세기 14장 2절에 보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곤 소왈왕과 싸우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롯 당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업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끝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을 내놓으시면서 동시에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라는 말씀은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 올리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결국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 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야 1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이 말이니라. 이러한 호세야를 통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나라의 위기를 포함한 그들의 모든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호세야의 마지막 설교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야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회개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우상을 다시는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세야가 외친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비록 첫 단추를 잘못 띄어 지금까지 어그러진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간 방탕한 안에 고멜을 다시 데려오면서 호세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묵노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나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니누에, 요파, 다시스, 큰 물고기 배 속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요나, 사공들과 선장, 니누에 왕, 니누에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오겠지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는 합의라는 뜻입니다. 니누에는 바그다드 북쪽 약 350km 티그리스강 연안 지점에 있으며 빛이 12세기부터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누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요나 선지자 당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니누에는 요나 선지자에 의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후 150년 만에 그들의 죄로 인해 나움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니누에는 나움 선지자의 예언대로 티그리스강의 범람과 토사로 2000여 년 이상 땅 아래에 덮여 있다가 1849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의 발굴로 세상에 다시 드러납니다.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 예우왕의 조공기록이 담긴 블랙 오벨리스크와 아수르 제국의 전쟁기록 사자상 등 약 1108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비롯한 성경 속의 5대 제국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과 5대 제국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당시 고대 근동 전역을 무력으로 괴롭히고 있던 아수르의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요나 1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니누에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즉 니누에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극률로 끌어안으시겠다는 계획을 파악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니누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누에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폭풍의 원인 제공자로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뽑히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요나는 폭풍을 치는 바다에 던져지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배 속에 넣으셔서 3일을 지내게 하십니다. 요나는 이때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내용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요나의 이 사건은 이후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예표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예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 외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지라.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는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소한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니누의 사람들을 살리기 싫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니누에 대한 요나의 회개 선포 사역은 3일길을 하루길로 그리고 아무 열정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전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40일 동안 니누의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니누의 성에서는 왕이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누에 의해 극류를 베푸셔서 니누의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모두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극류의 결정을 두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 성내기까지 합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하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네가 크시사라는 기록을 오히려 비틀어 꼬인 마음으로 인용하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요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다. 요나는 눈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과거 출애국 후 신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속성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네가 크시사라는 기록을 오히려 비틀어 꼬인 마음으로 인용하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을 이미 다 알면서 도리어 그것을 반어법으로 사용해 하나님께 자신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1차 기적으로는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를 살리시고 2차 기적으로는 니누의 백성들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셨는데 요나는 모든 민족이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제사장 나라가 존재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겨우 하루 동안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멸망이 예언된 날을 생각하며 니누의 멸망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가지고 교훈하십니다. 이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왕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음 눈의 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갑축도 많이 있다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극률의 마음이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선민의식과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르치심으로 결국 요나를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론에 자신의 어떠한 변명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의 말씀 11개야 15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디르사, 딥사, 이온, 아벨벤 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라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 엘랏, 타메색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아사리아왕, 요담왕, 아하스왕, 북이스라엘의 스카리아왕, 살루왕, 운하헴왕, 푸가히아왕, 베가왕, 아수르의 불왕인 디글랏 빌레셀, 아람왕 르신 제사장 오리아입니다. 남유다는 아사리아 즉 우시아의 52년간의 안정적인 통치를 기반으로 번영을 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예우왕조의 여러보암 2세때가 가장 번성한 시기였다면 남유다는 10대왕 우시아 때가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아사리아는 우시아라고 더 많이 불리는데 우시아 왕은 그의 통치 초반기에는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얘는 하나님의 사람 스카리아 선지자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모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야 하는 스카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남유다는 안정적인 국가 경영으로 나라가 크게 번영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으로부터는 조국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 후반기에 스카리아 선지자가 죽자 스스로 교만해져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 할 수 있는 분양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나병 환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고 그 기간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함 2세 시대가 가고 그 후 짧은 기간 동안 쿠데타로 5명의 왕들 즉 스카리아, 살룸, 우나엠, 부가이아, 베가로 교체되는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4대 왕 스카리아는 겨우 6개월간 통치하다가 살룸이 일으킨 쿠데타로 살해되면서 그의 통치가 끝납니다. 그 짧은 6개월 동안 스카리아가 행한 일은 여로보함의 길 뿐이었습니다. 스카리아가 살룸의 쿠데타로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우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렇게 예우 왕조 자손 4대는 여호와하스, 요하스, 여로보함 2세, 스카리아로 막을 내립니다. 북이스라엘의 15대 왕이 된 살룸도 겨우 1개월간 통치하고 무나엠이 일으킨 쿠데타를 통해 살해됩니다. 살룸의 한 달간의 통치도 여로보함의 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이 된 무나엠은 왕위에 오르더니 딥사에서는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반역을 수행할 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사장 나라 경영을 꿈꾸는 타이코 같은 왕보다는 권력 그 자체로서의 왕위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 왕권을 빼앗은 자들은 하나같이 여로보함의 길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나엠도 10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여로보함의 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열한개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엠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3개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함 2세 때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결과 아수르 제국의 불 즉 티글랏 빌레셀 3세의 침략을 받아 아수르 제국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무나엠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가 쿠데타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17대 왕 부가히야도 약속이나 한 듯 여로보함의 길을 가다가 통치 2년 만에 그의 장관 베가가 일으킨 쿠데타로 죽음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함의 길로 20년간 통치합니다. 이때 베가는 하나님 대신 이웃 나라 아람과의 동맹을 선택했는데 결국 동맹으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두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남유다 간의 동맹 관계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은 르신과 연합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 남유다도 반아수르를 위한 동맹에 가담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아수르가 내려오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려고 합니다. 다급해진 남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로 인해 아수르가 동맹군 남유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침략하게 됩니다. 베가 왕의 아람 동맹은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유기에 이미 예고된 제사장 나라의 3단계 포로 징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12대 왕인 아하스가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며 악정을 시행했습니다. 11개와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는 암몬 족속의 우상 숭배를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렇게 암몬 족속의 우상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요구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거절하는 정책을 펼치자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 다급해진 남유다 아하스 왕이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11개와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안그래도 후시탐탐 제국주의를 펼치려 기회를 엿보던 아수르가 남유다의 공식적인 요구에 힘입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러 대군을 이끌고 지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남유다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위해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치 자신은 신실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징조도 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는 아수르 왕에게는 예물과 친설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타락한 제사장 우리아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 우상을 세워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세를 만나러 타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재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왕이 타메색에서 돌아와 재단을 보고 재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래. 타메색은 고대에는 수리아로 불렸던 아람의 수도입니다. 타메색은 레바눈 산맥 동쪽 해발 약 600미터 고지대에 있으며 헤르몬산과 레바눈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타메색은 국제도로로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였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롯 구출을 위해 타메색까지 추격했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다윗 솔로몬 시대와 분열로왕국 시대에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후 타메색은 사도바울의 회심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타메색은 아수르의 틀랏 빌레셀 3세가 멸망시켰으며 오늘날에는 시리아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우상의 재단을 보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아하스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아수르의 신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타락한 제사장 우리아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수르식 재단을 설치하게 하고 그 아수르 우상에게 제사하는 죄를 범합니다. 남유다 아수 왕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한 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열한기야 17장에서 18장 12절까지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사마리아 고산 한라 하볼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 히스기아 왕 살만에세를 비롯한 아수르 왕들 애굽의 소왕 베델에서 잡혀온 제사장 아수르에 끌려온 북이스라엘 바벨론 곧 하맛 아와 스발 와임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베가 왕 때부터 매년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며 반 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고대 국제사회의 관례를 보면 바치던 조공의 중단은 곧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다는 것은 아수르가 곧바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를 준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성전에 맞서 3년간 수성전을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제9년의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광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고산은 채석장이라는 뜻입니다. 고산은 유브라데강의 지류인 하볼강 상류에 있는 성업으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산을 비롯한 여러 아수르 성업에 이주시켰습니다. 즉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고산 강가에 한라, 하볼, 메데 등으로 끌어가 이주시키고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여러 성업으로 끌어가 이주시킴으로 점령지에 인구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단일 민족이 민족 정신을 형성하여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민족 근원의 싹을 제거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를 잇고 이방 풍습과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열한지야 17장 23절입니다. 여왁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내 조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아수르의 식민지 모든 나라 사람들의 혈통이 섞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혼혈적 사마리아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아수르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경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민족 경계를 무너뜨려 혼혈적을 만들고 각 민족의 독특성을 소멸시킴으로 반란의 근원을 도련해 그들의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돌아 사용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경영법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나라와 민족과 거주의 경계를 재편할 권한까지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힘을 믿고 오만했던 것입니다. 거주의 경계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때문에 아수르 제국은 그들의 뜻대로 영원하지 못했고 결국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한편 아수르 제국은 혼합 종교를 만들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방의 우상들도 섬기게 했습니다. 열한기와 17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혼합 종교 때문에 결국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적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혈통과 종교가 혼합되면서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혼혈적 사마리아인들과 상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약 8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아픔을 사랑과 극률로 품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에는 13대 왕 히스기아가 등극해 29년간 통치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아는 남유다 최악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강성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행복한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아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물려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국가 내외적인 상황도 모두가 최악의 상태인 허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히스기아가 다윗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히스기아 왕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사야와 역대 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소돔과 고모라, 레바논, 다시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입니다. B18세기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시작했으며 그리스에서는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로마는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가 늑대젓을 먹으며 로마 신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 시대에 아무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게시라.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율법의 정통화였고 국제정세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주된 활동 시기는 남유다의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아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사역 전반기에는 아하스왕 때문에 무척 고생했고 후반기에는 히스기아 왕을 도와가며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합니다. 이사야는 또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할 때 남유다는 처참했습니다. 그 상황이 이사야 1장 6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업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원 쌓인 성업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그레 여왁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갖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해발 약 790미터의 산으로 성경에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사람, 거룩한 산, 시온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천국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대체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행한 헛된 죄사와 악행에 대해 지적하시며 남유다에게 회계를 촉구하십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혼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왁께서 말씀하시되 옳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남유다의 죄악을 드러내며 동시에 그들의 죄악을 씻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이사야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죄를 회개하는 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갈래 길이 있음을 밝히십니다. 첫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신실한 백성의 길입니다. 이사야 1장 25견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재하여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절하는 멸망의 길입니다. 이사야 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폐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폐망하고 여우아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온 하늘과 땅을 뒤덮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하며 남유다에게 심판과 회개를 동시에 촉구하십니다. 이사야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우아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우아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전에 모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 세계의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과 우상으로 뒤범벅이 되어버린 남유다는 마지막 날에 주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우아의 날 그날은 오만한 자가 추락하는 날이오 오직 주님만이 시온에서 높임을 받는 날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오 겸손하게 여우아의 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교만하여 우상에 빠진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선언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구원과 평화의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범하고 있는 우상의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여우아의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시온산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길 다메색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 남유다의 아하스왕, 아람의 르신왕, 북이스라엘의 베가왕, 수할야수비입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온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포도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토양과 기후가 포도재배에 적합하여 이스라엘 전역에서 재배했습니다. 포도는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며 보통 8, 9월경에 수확하여 섭취하고 대부분은 포도주를 담그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발으로 남유다에게 포도온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온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온이 있으며 침이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에서 포도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포도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좋은 포도 열매 대신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이사야 5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포도 열매에 대해 진노하시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미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더는 적들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하지 않으심으로 남유다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첫째 남유다 백성들은 한없는 탐욕으로 땅과 소유에 대한 제사장 나라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 백성들이 레유기에 기록된 희념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남유다 백성들은 쾌락만을 추구했습니다. 셋째 남유다 백성들은 거짓을 일삼고 죄악을 이끌었습니다. 넷째 남유다 백성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교만해 있었습니다. 여섯째 남유다 백성들은 방탕하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의 죄악들을 모두 지적하시면서 전쟁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환상을 보며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즉 죽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렇게 성전에서 환상을 보며 선지자로 소명받게 된 이사야는 재단 숯불로 정결하게 되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미리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후에 포로로 끌려갈 것과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토기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청사진이 바로 심판이었으나 심판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씨를 통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이 청사진의 핵심입니다. 이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소명받을 무렵 북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1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 기록은 이사야와 열한계 하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해온다는 소식이 퍼지자 남유다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획성의 마음이 수피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공격을 피하려고 친 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하스 왕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외교 노선을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형제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어떤 빌미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수르와 가까이 하면 아수르의 종교적 영향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결국 아수르는 제국주의의 본성을 드러내어 남유다를 침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아무리 알려줘도 그는 끝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국제 감각과 외교 정책에 선지자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래도 이사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맹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친아수르도 반아수르도 친애굽도 반애굽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둘째 아수르 출병 명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수르 출병은 남유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형제의 멸망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방 종교가 유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내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신의 외교 정책을 선택하는 아하스 왕은 결국 아수르를 의지했고 아수르 왕에게 전쟁 명보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동맹의 실패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여왕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리아 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서 윗못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물 저장소로 전쟁 때 꼭 필요한 물 저장소였습니다. 윗못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 가까운 곳에 있던 모수로 추정됩니다. 이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하스왕을 만나 설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아들 스할리아 숲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으로 남은 자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끝내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는 이사야가 호환하게 뚫고 있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여왁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왁께서 애국 화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이 앉으리라. 결국 남유다는 아수르로 인해 큰 피해를 두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8장에서 1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실로아물, 큰 하수, 수볼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갈릴리, 사마리아,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밭, 다메색, 예루살렘, 애국, 오랫바위, 아야드, 미그론, 믹마스, 개바, 기보아, 갈림, 라이사, 아나돗, 만메나, 개빔, 노브, 아수르, 파드로스, 구스, 엘레스, 일남, 시날, 하맛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 마을살랄하스반스, 우리아, 스카리아, 아수르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2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석판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은 단과 같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을살랄하스바스라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아의 아들 스카리아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이후 비시 6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석판에 기록하게 하셔서 당시 모든 유다인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석판에 기록하게 하신 마을살랄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오리라 라는 뜻으로 이는 아람의 수도 다메셋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에 태어날 아들 이름 또한 마을살랄하스바스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고 이어서 남유다까지도 침략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8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같은 아수르를 의지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 이를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 이 예언의 말씀을 모두 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8장 16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회복과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의 큰 아들 이름은 수활야수부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남유다의 상태를 지적하시며 그들이 끝내 우상들을 섬기고 우존한다면 그들에게는 멸망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땅을 구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가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혼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을 반복해서 쓰고 또 쓰며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세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곧 닥쳐올 가까운 미래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먼 미래인 800년 후 오실 메시아 탄생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이리로다. 옛적이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는 반지, 원, 고리라는 뜻입니다. 갈릴리는 가난 북부지역으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지역과 인접하여 많은 가난한 족속이 거주하고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로 부르며 소외된 곳이라 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은 800년 후에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후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오운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부침 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리고 800년 후에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로 성취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하게 하시며 동시에 가까운 미래인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을 통해 말씀하신 인만위엘, 이사야 8장의 말살날 하스바스의 상징, 이사야 9장의 메시아 탄생 예언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민족의 흥망성세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자,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런데 아수르는 세계 경영의 주인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 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징계하실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신 후 바벨론 제국을 들어 아수르를 징계하실 것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징계는 히스기아 왕 때 시작됩니다. 열한기야 19장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할 것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까지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야가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이 예언은 800년 후에 성취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평화의 나라 메시야 왕국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울이다. 이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도례를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야를 통해 주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현재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는 이사야의 아름다운 송가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함께 찬양하자며 남유다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이사야 12장 사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감사의 노래를 미리 불러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13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바벨론, 메데, 아수르, 블레셋, 모압, 모압알과 모압길을 비롯한 많은 모압의 성읍과 강들, 디몬, 셀라, 시온산, 심마, 야셀, 다메색, 아로엘,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와 남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 애국, 구수, 애돔, 아라비아, 두루입니다. 이러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는 아무스에 이어 이사야에도 나타나며 앞으로 예레미아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리무로시 신할 땅에 세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훗날 바벨론 성읍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으로 씁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은 바그다드 남쪽 약 50km 지점 유프라데스 강변에 있었던 성읍입니다. 그 외에 바벨론을 가리키는 성경표현은 강 저쪽, 해변, 광야, 갈대아 땅, 세삭, 신할 땅, 무라다임의 땅 등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바벨론은 은금이 풍부했으나 그들이 자랑하는 은금도 그들을 살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오반과 강포한 자의 거반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장차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왁께서 야곱을 극률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낙은에 된 자가 야곱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왁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아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부르게 될 노래에 대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미리 불러보는 승정가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노래를 전해받은 시기는 극심한 고통과 패배의 쓴맛이 괴롭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노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강한 결단의 표현이오 약속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후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의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불레셋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루지질지어다. 너 불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의 영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는 남유다의 아스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년이 최 못되어 아수르의 사르군 2세가 불레셋의 가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불레셋의 남은 4개의 도시국가인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도까지 모두 점령하였으며 이후 불레셋은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은 소돔 멸망 후 호세의 맏딸이 낳은 아들로 모압 족속의 조상입니다. 모압은 남쪽으로는 세렛골짜기 북쪽으로는 아르논강을 경계로 하여 사회동편 해발 900미터의 공원지대를 중심으로 거주했으며 금오스신을 섬겼습니다. 이사야 15장과 16장에는 모압의 수도 모압 알, 모압의 주요 요새인 모압길을 비롯하여 모압의 많은 도시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나라인 모압이 하룻밤에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애통해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불을 짓는 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란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리니 과거 출애국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고 탐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멸망을 다른 열방들과는 다르게 에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께 삶의 터전을 부여받았고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 속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심판 예언과 동시에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모압이 남유다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이 북이스라엘 멸망 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모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모압에 대한 멸망선포는 아무스 2장에 이어 또다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경고하십니다. 모압의 시작도 못마땅했고 지금의 모습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3년의 기한을 주시며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듯 모압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람의 수도인 다메색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7장 1절입니다. 다메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색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성취됩니다. 열한기 하하 16장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주변 국들인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그리고 아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날의 그 견고한 성업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18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구수, 시온산, 애굽, 나일강, 소완, 아수르, 아수또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 구수, 사절단, 아수르의 사르곤왕, 다르단입니다. 남유다는 아하스의 뒤를 이어 히스기아가 왕이 되고 애굽을 다스리게 된 구수는 아수르의 남하정책의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아수르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구수가 패배하면서 아수르는 애굽이든 남유다든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당시 눈에 보이는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아수르는 남유다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막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아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애굽 정책을 막고자 상징적으로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간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 남유다가 의지하려는 애굽과 구수가 아수르 왕에 의해 이렇게 수치스럽게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구수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수 땅은 에티오피아를 말하기도 합니다. 구수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 20장에서 다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수가 애굽과 함께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수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구수는 노아의 아들 함의 장자이자 리무르세 아버지인 구수의 후손들의 나라를 일컫습니다. 구수는 아프리카 북동쪽 애굽 아래 위치한 고대 누비안 왕국을 가리키며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사도행전에 빌리비 복음을 전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곳 구수 사람이었습니다. 구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더라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한 후 다음 차례가 될 구수가 남유다와 동맹을 하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수의 멸망을 말씀하시며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수르의 기세를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정복할 것 같지만 아수르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수리와 들짐승들로 비유되는 여러 세력이 그 나라 아수르를 찢어놓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나라들이 결국은 만군의 여우와 이름있는 시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구수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제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우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은 내란이 일어날 것이고 풍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의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애굽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애굽에 관한 경고로 직결됩니다.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풍요를 생각할 때 나일강이 마른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 경제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유다가 의지하려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며 애굽이 오히려 남유다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9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으로 남유다를 비롯해 애굽과 아수르까지 모든 민족이 평화를 찾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근의 여왁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BC 8세기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은 아수리의 왕 사루군 2세가 BC 722년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만, 스발와인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혼혈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루군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냄에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스도스의 경고한 곳 아스도스는 견고한 곳 요세라는 뜻입니다. 아스도스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 중 하나로 아스굴론 북쪽 약 16km 지점에 있습니다. 아스돗은 가나한 정복 때 유다지파가 점령하였으나 다시 빼앗겼고 이후 남유다 우시아 왕 때 재달아 냈습니다 아스돗에 관한 성경 기록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블레스카와의 전쟁 때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겼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아스돗에 있는 바곤의 신전에 두었다가 독종이 퍼지는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스돗은 아모스, 스바니아, 예레미야, 스카리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는데 결국 아스루 제국에 사르고 니세가 군대장관 다르단을 보내 점령했습니다 아스돗은 신약시대 때에는 아소도라고 불렸습니다 얼마 후 블레셋의 성읍 아스돗이 함락되자 남유다는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아닌 애국과 구수에 구합니다 즉 히스키아 왕은 자주 국방과 반 아스루, 신해국 외교노선을 국가경영정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첫째, 자주 국방에 대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해 추솟돼 반무통이 일부를 남겨놓는 배대를 하여 제사장 나라의 율법규정 준수에 국가행경력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히스키아는 자주 국방의 의지를 불태우며 아스루의 포위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에 기대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운막을 헐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친해국 외교노선을 철회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대국 중심의 국가경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세계경영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키아가 아스루에게 바치는 조공이 힘에 부치자 애국과 동맹을 하려고 하는데 동맹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키아 왕은 이사야의 이러한 간절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가지 정책, 즉 자주 국방과 애국 동맹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